트로트 가수 김혜연 새 앨범 재킷 루체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이은정 기자는 트로트 가수 김혜연이 10일 낮 12시 새 앨범 더 스토리 오브 마이 뮤직 더 스토리 오브 마이 뮤직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루체 엔터테인먼트가 5일 밝혔다. 이번 앨범은 2015년 앨범 퀸 오브 퀸 퀸 오브 퀸 이후 3년 만에 신고다. 앨범에는 신곡 3곡과 이전 발표곡 을 새로운 창법으로 리메이크 한 서울평양 반나절 어쩌면 좋아 등이 수록됐다. 신곡 작업은 홍진영의 엄지척 등을 만든 작곡가 최고야 작사가 최비룡 콤비 작곡가 김동찬이 맡았다. 1993년 데뷔한 김혜연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과 2008년 kbs2tv 1박2일 시즌1에서 기상송으로 쓰여 일명 뱀이다 송으로 불린 참아주세요 등의 대표곡이 있다. 또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에서 다둥이 엄마 슈퍼맘으로 사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. mi mi 골뱅 eyn a.co.kr 2018년 10월 5일 15시 25분 송구